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회생담보권과 지원손해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40-85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오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회생공익채권자입니다. 그리고는 자산유동화 회사이고요. 공익채권자라는 것은 회생절차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공익채권이라는 게 공적이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채권 이런 게 아니라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채권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하는 거고 이 사안에서는 회생절차가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채권들을 공익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공익채권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할 건 이겁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무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이게 공익채권의 핵심입니다. 공익채권이냐 아니냐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공익채권이 되면 나른 회생채권자보다는 우선에서 변제받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거 돌려받아야 된다. 내 돈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사실광이 이렇습니다. 한국고벨이라는 회사가 국민 내로부터 15억 원의 대출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에서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억 대출금과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고벨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생자 개시 당시에 근저당권은 원본이 15억이었고 이자가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생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제를 하게 되는데 94%를 현금 변제를 하고 혹시 94%의 현금 변제를 지원하면 7%의 지원이자를 하기로 회생계획상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원고는 개시결책 이후에 채권을 갖게 된 거래를 하면서 회생이라는 것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채권은 전액을 다 변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채권자로서의 공기채권을 갖게 된 거죠. 피고는 자산유정회자로서 국민의원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다 양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벨이라는 회사가 원리금 94%로 계속 변제하기로 했는데 변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570일간에 7%의 손해금까지도 전액 변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먼저 가져가고 나니까 남은 게 없고 남은 것 중에 10%만 배당을 받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너 이거 최소한 이 앞에 있는 지연손해금은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회생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근저당권이 있으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회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래 채무에는 없었어요. 회생계획상 지연채무가 있다고 밝혀준 거기 때문에 원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그런 채무가 없었는데 포함되느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채무자 해상법에 보면 이자나 채무불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권은 회생 절차 개시 전날까지 생길 건에 하나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 지금 7% 가져간 거는 회생계획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아니니까 너 안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민법세 360조에 보면 지연배상금에 대한 원본의 이행기를 결과하는데 1년분에 하나에서 재단권 행사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570일이나 되었으니까 이거는 365일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한 건데 3개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고변호다가. 여기 대부분의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생계획적당 회생담보권 근제당권의 권리 변경, 변제 방법, 존속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회생담보권이 근제당권 안에 들어있는 그 담보하는 것이 뭐가 들어가지지는 회생법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7%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한 거는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괜찮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 회생담보권에 보면 개시 결정 이전에 지원손해금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을 때 회생 절차 참가할 수 있는 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거다. 이 사안에서는 이자 1,400만 원. 그 이후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1,400만 원에 대해서만 발생한다는 의미로만 들어갈 것이지 그 이후에 발생한 지원손해금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문제없다. 그 다음에 민법제 360도 단서는 근저당권이 적용이 안 된다. 일반 저당권만 적용되지 근저당권이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1년 이후의 이자도 근저당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건 다 안 된다고 해서 원고 폐소가 된 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 변호사가 패했긴 했지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제가 보면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해석이 대법원에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받아들일 가량이 높은 해석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변호사라고 하면 관련 법령에서 이익에 맞는 법령을 최대한 찾아서 법원에다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봐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변호사의 주장에 애초에 얼토장토 안 하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판례 공부에서 이걸 답을 해준 겁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으면 판례 공부에 남겨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판례 공부에다가 이렇게 남겨준 거죠. 대법원 판례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해석은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원고 변호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결국 다 안 됐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실제 변호사라면 이런 식의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대법원도 다 주장을 안 받아줬지만 판례 공부로서 남길 필요는 있겠다고 해서 공부가 남겨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 공부 민사 공로 제공 토지와 토지 인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2-15 사업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즘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마을 인접한 공장이고 이 사건은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김포시였습니다.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됐죠. 원고 공장의 소유주는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포장하기 전 포장하기, 김포시가 포장을 했는데 포장하기 전부터 마을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전 소유자는 1996년 12월경부터 그때 토지를 전 소유자가 매수를 했는데 그때도 통행을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내버려 뒀어요. 원고는 2002년 5월에 다시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때도 통행이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고가 공장의 시설을 변경을 신청했더니 승인을 하면서 부관으로 도로를 통행이 제공하라 이렇게 행정청이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김포시가 2005년에 도로를 포장을 합니다. 그때도 소유주는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가 폐쇄가 되면 상당한 거리를 마을 주민들이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297제곱미터 정도 되고 평수로 치면 한 100평 정도 되죠. 전체 토지 약 9.7% 정도 되는 토지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내 땅인데 남들이 계속 통로를 사용했으면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땅인데?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안에서 어떤 사안이 있냐면 이 원고가 김포시를 상대로 지료 청구를 했어요. 사용도 달라 라고 있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인정해 주는데 권리 인도 청구는 돌려달라는 청구는 안 되는 거냐? 약간 이상하죠? 사용료는 내 땅이어서 사용료는 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되면 소유권 행사는 제약이 된다. 그리고 점유 관리하는 자체 단체 김포시죠. 관리 김포시를 상대로 인도 및 통일 금지를 구하는 것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료 상당 부당 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거 그걸 인정해 주는 것과 그걸 인정해 줬다고 해서 권리 남용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받을 수 있지만 사용료 받을 수 있다. 토지 인도 자체가 권리 남용이 아닌 건 아니다. 그건 별개다. 그래서 토지 인조를 구할 때는 별개로 판단해서 사용료는 너 받을 수 있지만 토지 인도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수 시에 공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료 상당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인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되고 이걸 감안해서 사실상 그 토지 뺀 나머지 가액만 토지 대금을 산정을 해야지 그 토지까지 산정을 했을 때는 이거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이 소송에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지 않는다. 이쪽 길로도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통로를 조금 면적이 조금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준다면 이거를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상당한 그 거리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로로서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것이지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지 않는다면 권리남용이 안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봐서 원고가 되는 피고가 되든 어떤 이 판례를 가지고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어떤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약식 결정문과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다 24343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근대장관 말소등기 회복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부업자였습니다. 대부업자였고 피고는 중개업자 아니면 토지소유자였습니다. 대부업자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대부업자 손을 들어준 거죠. 중개업자라는 건 뭐냐면 대부하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와서 대부업자하고 직접 대출을 받아가면 되는데 중개업자가 중간에 낍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통은 대부업자라고 하면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쩐주가 따로 있어요. 쩐주 쩐주가 원고 같은 대부업자죠. 이런 사람인데 내용을 보시죠. 사지강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중개업자와 의리라는 사람의 근저자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채무자는 갑이었고 애초에 근저장이 있었어요. 근저장권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의 갑이 있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부동산에 피고와 의뢰 근저장권이 설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원고가 갑에게 금원을 대비해주는 거죠. 채무자한테 그러면서 의뢰 저장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와 의뢰 저장권 있었는데 그 중에 의뢰 저장권을 이전을 받아요. 그래서 원고가 저장권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날 피고는 일부 포기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근저장두기를 말수해버립니다. 의뢰에서 원고로 넘어갔는데 자기하고 원고의 근저장권을 말수시켜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이 피고가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산무소 위조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가 야 너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근저장권 말수 있으니까 내꺼 근저장권 돌려줘 라고 해가지고 근저장권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원심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수가 위임장 위조로 말수가 되긴 했는데 이 말소 자체가 실제적 권리관계 원래 말소하기로 했던 법률관계 맞기 때문에 이거는 청구를 기각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뭐냐 실제관계 부합 그러니까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소하기로 한 것이 맞느냐 맞으면 어떤 이유로든지 그 문기가 무효과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관계에서는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실제관계 부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산문서 위조라는 형사판결이 있어요. 약식명령이긴 하지만 이거 배치되는 사실이죠. 어 이게 위임을 받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하는 사실인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이라는 것은 사후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인데 무효인데 실제적 권리관계가 어 실제로 너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중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제적 무효인 등기를 실제적 관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실제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어 이거를 유효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위임이 없었다라는 없었는데 사후에 위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는 어 원심이 맞아. 그런데 원심이 애초부터 위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실제적 부합하는 등기로 보면 안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두 번째 그럼 애초부터 위임이 있었냐 라는 것은 약식명정분에 위임이 없었다고 판결이 되어 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위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고 있느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대부중개업자는 담복권 설정계약지 담복권에 해제할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심은 중개업자인 피고가 담복권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봐서 결국은 이거는 말소된 게 맞다라고 인정해서 원고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은 중개업자는 담보해제할 권한 없다. 따라서 위임받은 권한도 없고 애초부터 위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약식명령에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 위임 안 받았다고 사실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것과 배치되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내용까지 다 봤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형사판결과 다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해산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내용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거고 대법원 특판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든지 중개업자가 담보권 해제할 수 있는 권량이 있냐 없냐 까지도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약간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약식 확정제 형사판결 사실인정을 너무 대법원이 심각하게 본 거예요. 약식 명령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 약식을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약식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굉장히 약게 보는데 대법원은 사실상 공판 절차에 의한 판결 용도의 수준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사정을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 거여서 약간 약식 명령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닌가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 더 완화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을 너무 엄격하게 본 것이고 특별한 사정을 너무 엄격하게 보는 것 이 자체가 대법원이 사실심에 많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법원이 사실심에 많이 관여하게 되면 대법원의 상고하는 게 엄청 많아져요. 대법원이 자꾸 사실심 판단을 해주니까 어라?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을 해줘도 판결이 바뀌어주네? 계속 상고하는 거죠. 대법원 사건 맞다고 맨날 말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사건을 막게 만드는 요인을 자꾸 유인을 만드는 겁니다. 미끼를 계속 던져주는 거죠. 사람들 다 물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원심의 판단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굳이 이거를 대법원이 들어가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바꿔준 거죠. 이 판례는 어쨌든 약식명령에 대법원 여전히 강한 어떤 확실 확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여서 나중에 민사소송에도 약식명령이 있다면 유력한 주장 근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사기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6343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례고요. 2016년 사건인데 한 5년 걸렸죠. 고심 많이 한 사건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기업법 위반 사기사건이고요. 피고인의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승된 사건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이라는 법이 있고 거기 보면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 이제 한마디로 명의되어 사건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안전진단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전혀 이제 별개인 하도국업체 독립태산 하도국업체에게 용역의 80%를 넘기기로 이미 약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약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태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입찰 당시에는 이 하도국업체 기술자를 자기 기술 직원처럼 허위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자신이 해당 요령을 수행할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용역을 수주해서 용역대금을 편취했다. 이걸로 사기로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요게 돼서 원심은 유저를 인정한 거죠. 또 직원도 아닌데 하도국업체 직원을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용역 따내서 용역 따낸 걸로 돈까지 받았으니까 사기죄 맞다. 대법원이 아니라고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고인은 용역의 일부를 직접 수행을 했어요. 했고 용역 자체는 완료를 했어요. 이거를 명의대여로 볼 것이냐. 두 번째 용역 자체를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기망행위라는 재산치 할 의사 없는데 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하도국업체와 명의대여나 그 대가 지급을 협의한 건 아니에요. 용역의 60%를 넘겨주기로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명의를 대여를 해주고 명의대여의 어떤 대가를 따로 지급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낙찰가를 결정하고 낙찰을 받아서 60%를 하도국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형식만 원고가 피고인이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직접 수행을 했어요. 일부적으로 했고 계약 이행 책임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명의대여 아니다. 라고 본 거고 두 번째 용역의 완료를 다 했고 용역 수행에 있어서 적정 평가까지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도국업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용역을 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도국을 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용역을 나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입찰 참가자의 동일성에 관련해서는 기망의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곡 피고인 자체가 내가 한 거고 다만 40% 내가 하고 60% 얘가 하는 것뿐이지 내가 아예 전혀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성 자체를 기망한 건 아니라고 해서 하도국을 한 거를 명의대로 안 아니라 입찰이나 수행과정과 대하도국 이런 유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법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곱한 사기 아니다 라는 게 이 판례 핵심 입니다. 검사는 입찰과정에 유법이 있고 불법 하도국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기가 된다고 봤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용역 자체를 할 의사 없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법이 도급 계약이 중요한 내용이냐 도급 계약이란 일의 완성이 거든요. 일의 완성의 중요한 내용의 문제가 있어야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들어서 일의 완성에 관련해서 뭐 하여튼 이 사건이 직접 뭔가를 하고 있고 하도국 줬다고 해도 일의 완성이 이상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를 적절평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하도국 관련해서 불법 하도국 으로 인해서 사기가 된다고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대법원이 이거 다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 유사한 사기 무게 사건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 검사가 계속 사기죄로 기소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검찰에서는 다른 식의 법리를 개발하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 사건은 그동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기 사건 또는 재판에 가을 사건 여유 중에 1위 내용에 관련돼서 사기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무자격자와 법원 감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063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진을 다운 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피고인에 무재 취지로 파괴됐습니다. 적용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인데요. 법률에 따라서 신고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받은 법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의 내용입니다.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돈 받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왕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산삼하고 인삼 감정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원지법 행정부로부터 산양삼 보상평가액을 산양삼이라고 하는 산삼이 있는 거죠. 그게 보상평가액 산정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 3억원으로 해서 평가업자는 피고인과 회사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않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감정은 지정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이 감정인이 신고 또는 인가받은 데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처벌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약간 애매한 거죠. 만약에 이게 위법이 되면 감정평가 받은 판결의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에 의한 감정은 전문적 지식이나 구체적 경험들에 의한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법인이 반드시 신고나 인가받은 법인이나 평가사만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감정인 지정에서 다른 감정을 할 경우는 법 형법 제20조의 정당의 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거는 처벌됐는데 법원이 감정에 지정해가지고 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아마도 검사는 다른 감정평가와 함께 법원의 감정행위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감정평가행위는 유죄가 되는데 법원의 감정행위는 무죄가 되는 이걸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의 감정행위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만 있다면 감정할 수 있다. 이거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되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감정이 반드시 전문가나 이런 게 있는 게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이한 감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감정을 한 거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봐서 아마 이런 판례가 나온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특이한 판례죠. 감정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원이 감정이 지증을 했을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상 판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 어문장님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용보 형사 공동위험운전과 공동의사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0327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의원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지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과 위반 공동위험행위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검사만이 맞다 그래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도로에서 두 명 이상의 공동으로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상위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항이 위해를 끼치거나 공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게 그래서 공동위험 운전 행위라고 해서 처벌하게 되는 거죠. 사실광이 이렇습니다. 피고인 1은 람보르기니 운전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A라는 BMW 차량에 조수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1은 조수석이 있던 사람이었고 다른 차량에 조수석이 있었고 피고인 1은 람보르기니 운전자였어요. 이 피고인 1이 A, B, C, D 5명한테 2016년 7월달에 전화로 연락해서 롤링 레이싱이라는 자동차 경주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인천공항 톨게이트리가 지나서 영종도 고속도로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 톨게이트 쪽으로 만나가지고 대열 이율로 가다가 피고인 1이 비상등 신호를 켜자마자 일제히 급격히 가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9km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가지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레이싱이니까 추월하는 거죠. 윙윙윙 가면서 앞질로 가고 다른 차량이 있으면 추월하고 이렇게 시속 189에서 200km로 운전합니다. 그랬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2한테 내가 나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대신 운전하는 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2가 대신 나가가지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2는 범인 도피 교사죄로 기소가 다시 됐고요. 벌금 말고 피고인 2는 공동위험운전으로 기소가 됐는데 공동위험운전 기소가 된 피고인이 만약에 무죄가 되면 피고인 2도 무죄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동위험운전에서 공동우사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어떤 출발하면서 야 우리 줄지어서 같이 가서 가서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공동우사이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롤리 레이스 하기로 해서 토개가 만날 때까지는 위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딱 켜니까 이제 서로 급 레이싱이 시작하게 된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공동운전을 부인할 경우에는 간접사실 또는 저항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사전공모가 아니라 현장에서 공모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비상등 딱 켜니까 샥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공모한 것이다. 피고인 1과 A 그러니까 비닐대차에 대한 운전자죠. 이 A는 평소에 아는 하이였고 전화통화로 토개지에서 합류해서 의랑지 해석장까지 같이 가기로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피고인 1의 신호에 따라서 급가속으로 해서 2.7kg 구간에서는 189kg 그다음에 19kg 구간에서는 100kg 현재 초과해서 다녔다. 그리고 피고인 1은 급격히 자기의 가속하면 자기가 속도를 내면 추월해야 되니까 더 속도를 낼 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A의 공동의사가 인정된다. 공동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 1은 공동위험운전 되고 피고인 2도 범인 도피 방조 범인 도피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사전 연락에서 도로에서 카레이싱 하는 경우에 공동의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한 거죠. 원심은 인정 안 했는데 원심은 공동의사의 여부가 불분명해서 무죄가 됐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면 공동의사 인정된다. 라고 해서 인정했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운전 이렇게 카레이싱 하는 위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공동의사 넓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거는 교통사고에 생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넓게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전 연락해가지고 카레이싱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카레이싱에 대해서 처벌을 하긴 했는데 간혹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카레이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보니까 속도를 엄청 과속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과속으로 하면 얘가 갑자기 어? 저놈도 카레이싱 하는 애네?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둘이 경쟁하는 거죠. 이때는 공동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병한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는 공동의사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어? 얘랑 나랑 레이싱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 앞지르기를 막 하고 있다면 얘가 과속하면 얘도 과속할 수 있고 도로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전 연락을 해서 만났기 때문에 처벌한 거고 사전 연락 없이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서 카레이싱 한 경우에는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이 판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도로에서 카레이싱 하게 되면 공동 위험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지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도박 사이트 판매대금과 추징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7.1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즘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그리고 정적 윤맘료 유포 피구인이 상고련드에 파기해서 자판했습니다. 이게 추징금만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이 직접 추징금 감액해서 그냥 바로 선고해서 끝나버린 사건이죠. 이제 적용법령은 형법 제48조 1항이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활했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런 경우는 이제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는 추징하게 됩니다. 사직황이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같이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도박 사이트를 개선한 다음에 이걸 유인하기 위해서 도박 사이트 사이트에다가 음란 동영상을 개시했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개시하고 그걸 보고 들어왔다가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심에서는 1억 8,900만원을 이거는 도박 수익이다 라고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이 중에 한 9천만원은 공범들하고 나눠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범들이 가져간 거니까 피고인들 9,400만원만 추징했습니다. 500만원만 추징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9,500만원 중에 5천만원이 이 도박 사이트를 판매한 대금이었어요. 문제를 읽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를 판매한 거 대금이 범죄 행위로 인한 취득한 물건이냐 도박 사이트가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면 판매한 대금도 추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박 사이트가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이 도박 사이트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 대표적인 게 살인을 위해서 쓴 칼 이 칼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어서 나중에 몰수가 되고 몰수가 안되면 가액이 추징이 돼요. 칼은 나중에 팔아채웠으면 그 돈 5만원이면 5만원 추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은 물건이니까 추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은 법에 없다는 거예요. 무형의 재산은 법에 없으니까 그거는 범죄 그 제공된 물건이 아니다. 무형의 재산일 뿐이고 그리고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다. 범죄 행위로 쓰려고 내가 만든 거지 도박을 하고 난 결과물이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 도박을 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유의 그러니까 범행 도구일 뿐이지 범행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사이트 판매 대금은 5천만 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따라서 5천만 원은 제외한 4천 5백만 원만 추징할 수 있다. 그래서 파기 자판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몰수의 대상은 물건이에요. 기본적으로 물건.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의 업체에 추징하는데 도박 사이트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 아니고 취득한 재산의 이익도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제공된 무형의 재산은 추징이 안 되고 따라서 이거는 사이트 도박 사이트 처분 대금은 추징할 수 없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고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